3 어썸 잘해 은근히 오우 샤넬이야 무려 샤넬 너 갖고 싶냐? 갖고 싶다 샤넬 프라다? 어디 갈거야? AB 중앙 무빙무빙 찡찡이님 야 무빙무빙 거기있다 죽는다 찡찡이님? 공연 7번 볼거지 응 죽어요 그렇게 있으면 우리 움직이라구요 핸드님 뭐함? 이수나 이수나 이럴때 센터 배달지 그래 센터 보세요 간다아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암 죽어라 그리고 피 내려온거 같은데? 아 뭐야 아이구 나 개개피 피 어이 셰터하는거 아냐 이거 7번 하나 있다. 흐니야 개구 있다. 개구빼? 7번 먹음. 나 다시 빼서 밖으로. 나이스 짠. 개개 핏다운. A 조심해. 개구 아래에 스마. 센터째로 가요. 나이스 짠. 얘네 초스나이에요. 2번 쪽 나이스. 개구 하나 있다고 하지 않나? 어? 홀로팡. 이 사람도 스마소 아니야? 모르겠어. 2번 쪽. 오케이 나이스. 할 거 없네. 난 놀게. 나도 힘들어. 나도 늙어서 힘들어. 큰이났네. 큰이났어. 아니 이제. 너무 힘들어. 대감. 내년에 지나. 노하기로. 털리라니. 자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시간이야. 아 내 폭. 아 이번엔 왜 이틀 안 맞지? 씽씽님이 몇 살이더라? 간호십이야. 들어가다. 삐 돌들었어요. 삐 돌려줘. 삐 설대. 설대 쪽 하나 더. 설둔. 둘 다 삐 안에 있어요. 설대 쪽에 있어요. 설대 쪽에 있어요 하나. 제가 봐 슬슬. 봐봐. 쨍쨍이가 들어가지. 어 있다. 빨전 빨전. 니 바로 앞에 있다. 하나. 나이스. 나이스. 우리 기어다니고 있어. 쨍쨍이니 기어다니는데. 내가 기어다니겠어. 둘 다 기어다니고 있었어. 어? 제가 나갈게요. 개구 타임 왔어. 나 질러. 나 센터. 10시간 질러. 그럼 같이 7번을 지르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지? 있다. 야 6번. 6번 6번. 아이고 난 못 가겠네. 10포로 2번. 10포로 2번. 2번 다 A. 센터 봐줘요. 아 뭐야. 하나 남았어. 2층 2층. 어? 열 왜 봐. 2번 쓰나. 라풀. 점 5 계단으로. 나이스 자. 10포로 1. 10포로. 점 5 계단. 어. 2점 5 계단. 어. 3번이랑. 센터 2층. 둘 다 2번이에요. 계단 하나. 난감 하나. 어? 둘 다 있네. 둘 다 2번. 하나 더.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아. 1러비다. 수나네. 2수나. 10포먹고. 전진. 라풀 가라타츠는. 보고 있어요. 어. 왔다. 앞에 있다. 죽여. 흐흐흐흫흐흐 흐흐흐흐. 맛있겠다. 칸. 강실애. 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재밌네. 강씨 나도 물 먹고 싶다 오케이 우리 어묵 맛있었네 그치 응응 맛있었정 또 먹으러 가자 나중에 너네 집에 우리 집 제 3의 집 센터 안보여 어 2.5? two.5 왜그래요 천천히가 강씨요? 쩔어야대 오우 이거 10호 다운 센터 10호 아이 센터는 라풀 아 쓰나 쓰나 이거 A야 A야 A 이미 먹혔어 영양이 2번 있을꺼야 영양이 센터왔어 센터 어? 세안아 이거 하고 2번 났는 줄 알아? 서울에 안 났냐? 슈퍼맨이 제일 늦게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할 거야 아이고야 영양이 언제 먹었어 그거? 3일 아하.. 갖고 싶다 내가 할게 몸 두고도 안 빨래 영양이 능냐 아! 나도 있다! 밑에! 첫날이! 첫날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아이고! 저 깡패 저거 저 깡! 뭐야 이거? 우습잖아? 나 몸빵을 했을 때 A들 B들 보자 A 은근히 잘 오네 센터 한 명 봐주고 띵띵이님도 간다 그리고 와.. 그리고 죽어봐 나 띵띵이님도 간다 내가 띵띵이님도 간다 내가 띵띵이님도 간다 어? 6몬이 2때로 왜 안 맞지? 1번 땡겨줄게 어? 미친 거이씨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미친 거이씨 나이스 6번 조심 어! 6번 하나 6번쪽 6번 쪽 나이스 2개피 2개피 1개피 1개피 3.. 3 다 좋아요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오오오! 빼 2개단 어? 2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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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단 2개단 3 2마리면 죽아 4 1 1 2 3 어? 어 시발 시퇴 쌌어 어 거기있어 거기있어 3번 3번 야 시발 시퇴 쌌다니까 하나 둘 셋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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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없어 시발 어? 이 시퍼가 2번 시퍼 일로 온다 오르게 돼있어 2번 시퍼 야 여기 왜 이렇게 무섭냐 뭐냐 니네들 뭐하는건데 어 야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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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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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시퍼 먹은 올라온다 2번 계단 2번 계단 2번? 되라? 응 야 니들 뭐하냐 ㅋㅋㅋㅋ 야 여기 공포게임이냐? 어 저기있어 저기있어 무서워 도망쳐야되 웃음 sheik ㅎ 아 여기재미잎 아 여기재미잎냐 분위기에 아 진짜 무서웠다 아 Idk 비가 이겨있어 비가 이겨 우리가 이겨 이분들 공포게임하고있어 개꿀잼 아울라스게아울라스게아 안 맞았다. 2전진 아파. 우와 이거 공폭이야 이거. 일단 맞았다. 더 있다. 전진 7전진. 7 바로 오른쪽 하나. 7 바로 가. 오른쪽 오른쪽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이스 나. 7번 계단. 삐안에 셋 있어요. 센터도 둘이 센터 하나. 찡땡이 S15 들었네. 오오오. 야 멋있었어 거기. 아씨. 벌어? 벌어? 한샷. 여기 땡겨줄까 싶다. 갑니다. 올라온 것 같으잖아. 그치? 올라왔지 알았어. 아우 잘 찌르네 이 새끼. 그 설태 쪽. 걸어. 몰라. 설태 쪽에 있었어. 한 명 왔어. 둔신스도 있다. 뒤끼린다. 저거 나이스. 죽었어. 원래 있던. 찡찡이 님 죽는다. 어? 야 찡찡이 스납이 들어? 아니 저렇게 하다 죽어. 내 경험이 그래. 하하하하. 과연 얘가 머리가 있던 사람일까? 오오. 근데 해체하고. 샤핳. 개 소름돋네. 해체할 것 같은데. 오! 쟤도 엄청 조심스럽게 하네 대회였으면 절대 안하는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 대회... 대회수? 대회? 대회고고? 승났다 센터 승났다 죽었어 개그쪽 하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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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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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하나 더 죽었다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좋아 짜증나게 적덕협기 적덕협기 총마라 아악 먹방 대회의로 온라인은 좀 걸리고 그리고 우리는 좌자고만 바쁘고 야 대기중 방금 소망도 났는데? 어? 좀 잘한다 질러스어택 와 레벨3네? 대단한데? 우리 겨울 이제 레벨2 되는데 얼마나 남았는데? 2퍼인가? 2퍼? 대단한 분들이셔 대단한 분들이셔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개그분 그치 영양아 아우 적은데? 영양이가 다 씹어먹어 저기 있는 사람들 개그분 7번쪽 앞에 스나이퍼 7번있다 영리 7개 빨짱 탄데? 어 어 재감님도네 아 수고 아아 아 수고에서 나오네 아 10개픽 짠 10번 하나 6번 하나 10번 하나 개피질 개피질 제발 이거만 이겨줘 진짜 안 보여 왜 현이야 놀라지마 릴레이스 릴레이스 하나하나 또 개피 7번 앞에 10번도 있어 10번도 있어 10번 싸우지마 싸우지마 10포 어디있었어? 몰라요 아 10포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안가도 돼 안가도 돼 가지마 그냥 10번에 있었어 이럴 때 A를 버리고 둘이서 B를 버린거야 그래 A를 가감하게 버려 이럴 때 알았어 시끄러워요 가감한 10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요 멋있어요 야 이거 이기겠는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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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쓰나 아니지 쓰나야 아까 얘가 쓰나한지 모르겠네 쓰나인가? 마지막이 쓰나였어 언니 나 여기 분다 음 5번 찔리면 니가 잡아 어 그러면 되겠네 응 잡으면 되니까 써 빼고 오래 죽여도 돼 나 루자드 컴온요 A고 얘도 머리 엄청 쓰고 있을 거 같은데 어 어디서 대기하고 있을 거야? 쟤도 궁금하면 지는 거랬어 엄마가 아 오빠들이지 그랬다며 아 오빠들 있어 해 잘자 7번은 올 거 같은데 어 10번이 몰라 몰라 이거 타투 A 안 올 텐데 둘러나봐요 아니 갈 수도 있음 나는 갈 데 있거든 뭐 없어 너무 없어 네 오는 거도 짐 이제 슬슬 할 건데 움직이자 슬슬 될 거 같은데 언니 그쪽으로 돌아다 나 밀어둘게 어 A야 대기다 기다려네 우리 옆문으로 가 갔나 오케이 나 옆문으로 간다 어 안녕 안녕 설대 호호 호호 다시 돌아와야지 나가 한 거 아니야 산문 산문 야 나 방금 내 눈 나 송갱 나 송갱 왜? 발 앞에 있었어? 입상대 못 잡았어 아 이게 바로 송갱인가요 여러분 진짜 존나 아 존나 재밌네 아 괜찮아 격분해봐 현이가 이렇게 했잖아 감사합니다 내가 쏜다 어 어 앉히면서 가 어우 웃기농인다 저거 아우 무서워 2번 쪽 갈게 어 나가서 죽을 어 아우 씨 안 나가겠다 나 가져와 7개 하나 탈락해 오케이 민망한 게 아니고 존나 웃긴 거지 저걸 못 참다니 어 7번 하나 나 빼 3개 둘이예요 나 빼신 데려옴 어 7번 B야 이거 이거 B같다 1 둘이 롱 하나와 어 느낌 B야 어 오 오 씨발 4번 하나 확인하네 오 깜짝이야 갑자기 제 단 P 나 옆문 볼게 옆문 이래 어 야 3번 3번 수모 한 번 수모 쪼 올라갔어요 10번 쪽으로 아니 3농 3농 스나 3농 A다 이거 스나야? 어 왔다 왔다 어 뭐야 씨발 깜짝이야 여기있어 어 왔다 참 아 나 보이셨어요? 죄송합니다 시댄드 띄울 것 같아 야 이거 아 뭐야 이거 A같다고 하고 B같다고 하고 씨 왔네 B야 절대 쪼 야 힘들어 힘들어 와 와 나이스 설대 있어 둥이형 있어 설대 두개 내 위치 알고 누나 펍 다이스 아이템이 어 그러게 나도 깔거야 니매드 올 때까지 깔거야 앞에있다 앞에있어 야 내가 킬이잖아 하나 둘 셋 어 됐다 야 두 명돼있다 흐흐흫 한 명만 죽인다 흐흫 흐흫 천천히 하자 아휴 뭐 안오네 A라고 해서 쉬워 A 빼고 갔더니 A 빼고 갔더니 A 빼고 갔더니 다 붙어있었네 그냥 끼야앙 근데 이거 원래 뚫라이 짜렸나 나이스 나이스 짠 6번짤 찡찡이의 S15 위압차 아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대가비 대가리래 제가비 제가비 아 제가비 대가리라니 아 너무 하실래 미안해 내가 키가 안나 4번 방해 스나이퍼 응 뭐야 얘 4번 스나이 있었어 이번엔 옆면 못 빠져 어 내가 보고 있어 시프다운 시프다운 7 라스트 7 그냥 숨이고 아 나가지마 숨이고만 있지 어 내려왔어 계단 7계단 계속 내 몸이 무겁니다 나이스 잘 아 나 점프해가지고 평범해서 갈라 이렇게 타이밍 아 아 내 몸이 무거워 겁나 멀어 멀어 그러게 나나나나나나 변이징 그 거대한 몸뚱이를 비켜보시오 3번 질러보겠어 7번 붙어있네 이미 먼저 갔다 2번 하나 2번 하나 2번 아냐 일단 볼게 또 낚일까봐 죽으면 가야지 낚시하자 2번 아냐 나 됐을 때 뺀다 뒤로 3번 하나 왔다 7단 나 앞에 하나 찡찡이 앞에 어 3번 상거리 계속 상거리 계속 도네 나이스 4번방이 있잖아 7번방이 있잖아 7번방이 7번방이 3번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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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으로 롱으로 갔다 3롱 4번방이 아니 아휴 2번쩌 전진중 라이사 라플다운인거 같애 라이스 7번 아니라고 했어? 7개쪽이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냥 B쪽으로 가야할게 찡찡이 5번으로 올라갔나 5번에서 우리 울베로 이거 B7 울베로 갔어 조심해라 몰라 이거 다시 B로 가있어 그치 그냥 한 자리 잡아 그냥 저기 한 명 B보고 한 명 A보고 사운드만 들리면 되니까 낚시하고 있어 낚시하고 있어 한 30초 뒤에 움직일걸 응 응 진짜 쉽고 근데 이게 크전이지 헤헤 슬슬 온다 20초 궁금하면 지는 거야 하 대단하다 왔다 A다 설 안 와봐 설 하고 있어 1번방 어 미쳤다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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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나요? 쌀 때다 라플 바꿨다 나이스 아니 근데 그거 한 대도 못 들인 사람 뭐냐고 쪽팔리지? 나도 그랬어 아까 아니야 이렇게 쓰레기네 우리에게 1킬을 준 찡찡이니까 아니야 재미있던 분위기는 재미있는거지 그걸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재미있어 지금도 재미있는데 진지했든 진지해야지 어 아닌가? 아니 2킬 찡찡이님 죽어라 4번방 반샷 반이야 반 수나있어요 찡찡이 찡찡이 죽겠다 안 나와 안 나올까? 어 일단 3번 3번 상거리 구하나 구하나 상거리 수나다 아니 왜 안나오지 6번 라플 왔어요 어 왔다 3 3 왔다 아 6 6으로 라플 6으로 6번 하나 7번 하나 6쪽 들어가 네 2 조심해 4 빨자 나이스 나이스 내가 살려 살아 살아 나가 반샷 다우냐 4번방 하나 배웠다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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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요 3명에 하나 있던데 A에 있어봐 아 사본다 어? 비간다 비간다 내 몸아 제발 어 설지 설 때 하나 기둥 있어 이겼잖아 기글까? 설 때도 설 때도 아! 기글자 기글자 아! 나 접을 거야 나 접을 거라고 아이 점마 왜 앉아서 싸 도릉둥이도 알고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맞아 일어나라 내 아래에 있는 남자들이여 명령도 있다 명령문 진화해라 이제 성숙기로 지나는 거야 명령이 잘해 명령이 잘하지 가자 2번 하나 더 있다 2번 A가 뭐야? 2번 끝쪽 하나 A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내가 못 바란다 오른쪽 아니 왼쪽 1번 먹을게 나를 지켜라 1번 먹었대 A 설때 오케이 1번방 나이스 2번 아마 더 조심 설죠 2번 설때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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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확인 안해 나이스 라스트 2 적배 2번 1번 간다 나이스 아 내 포 내 지레 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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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지지겠다 어 찡찡이 수납들었어 롱스 아 2번 있다 오와아 어 야 실망이다 찡찡이 내가 진짜 어 기대했는데 A 설때 계속 2번 있어 2번 있어 나왔다 라플 나 오늘 흔한 날이 아니네 아 라플 날 2번? 라플? 아 2번도 있어 설때 쪽 하나 아 가설 때 아 아 1번도 안 1번이랑 가설 때 아 아 와우 흐흫 흐흫 아 에 에 에 에 에 뗠 에 에 에 에 그게 바로 누구? 히 에 흐흫 이걸로 미치기 어려하나? 얘네들 안 오겠지? 아 뭐야 아파 임마 쟤 갑자기 나 아패네 아 니네 못하겠다 찡찡아 아 설때 아 설때 또 있구나 아 설때라 불 나이스 1번 안보였어 1번 있다 왼쪽에 왼쪽 문 어 문에서 왼쪽 1 왼쪽 설때 하나 아 적배 적배 타이밍 야 가지마 가지마 적배에서 1번 1번 어 저기요 나스트 1번 조심해 1번 쓰나 1번 쓰나 사람이 오려나? 시간 많아요 파사도 삑 돌리든가 아 중싸원도 나 중싸원도 그냥 죽였어 뒤로 조심하나? 그참 진짜 어휴 근데 브로비전에 개픽이도 했네 인정 인정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설마 진하연 앉아 연 넨 내가 콩나물의 언니들을 위해 열심히 사놨거든 아 진짜 흠 흠 흠 흠 나이스아 영양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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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10포 둘, 둘이 삐었어 오케이 야, 나 옆몸 본다 이번 왔다 옆몸 본다, 나 옆몸 본다 나 옆몸 본다 오케이 오케이 야, 옆몸 본다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숨어있어 있어, 있어 거기 있으면 보여 보여? 보이지 저를 좀만 왼쪽으로 어 아니, 너 말고 쟤 갑 쟤 갑이가 이상한데 거기 보이잖아, 그럼 들어온다 하나, 제가 하나, 3번으로 갔다 3번으로 아, 내 옆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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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뒤, 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아니 그, 뭐였지 현이한테 한 소리 아니고 쟤 갑이가 이상한데서 버거고 있어가지고 보인다고 한 거야, 쟤 갑이한테 아, 그래 아니 응 응 아,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어, 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나 바로 옆에 딱 붙어있는데 아, 총고가 보이나? 이러고 있었어 아, 너 말고 다른 애라고 했잖아 이 계집애야 아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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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개 또 간다 지능이 없어요 이그대 있다 아이참 아이참 아파 아파 야, 아이참 아이참 우리 망함 칠 칠 칠 칠 칠 올라온 삼명으로 어, 나 혼자야? 어, 너 혼자야 야, 에이 살 때 개피 하나 있는데 온다 이제 이제 다번도 오고 다번도 오고 아이참 아이참 지금 회사 회사가 너한테 소송 걸 수도 있어 조심해 네험 아니 아이참 아니, breakation vardır 또 그냥 할잖아 아이참 장난 아냐 있어, 구멍해 목도리 어느새 8000 크리에 어?! 나니셜 향하하 필,,, 마. 패스는 하나 더 있을 거예요 B가자 B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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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타임 모범 바로 와요. 아 찡찡아. B롱. 나 룩만 쬐고 있다. 설 때 라플. 롱 쓰나? 어 A. 7 먼저 들어가면 안되는데? 어 B설 때 B설 때 B설 때 하나 짤. 설 때 하나 더 조심해봐. 나이스. OK OK OK. 간다. 자리잡아. 칠하고 5번번 맞아. 나 롱 쬐고 있어. 칠은 쬐고 있어. 아 둘이서 안내봐. 뭐야 똑같은거. 나 롱 쬐고 있었지. 야 나 칠 바로. 그냥 바로 갈게. 5번 하나. 야 7번 하나. 오케이. 7번 라스트. 올라가라 올라가라. 나이스 짠. 오우. 이겼당. 히히히히. 얘가 올랑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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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랑말라. 들어올라 말라. 오 진급했다. 실버다. 실버 됐어요. 오. 꿀꿀. 좋아. 아름답지 아니한가. 귀여워. 슈페인. 질러스 거 아니야? 올림프스. 올림프스다. 잘하지 않아. 으흠흠흠. 잘하지. 조심해. 힘들어. 영양이 또 삐냐? 어 삐따. 아 맞다. 카렌 오빠 받았어야 되는데. 야 이거 하고. 클렌즈 받으려고. 대충. 상환이 오빠. 가 있으면 더. 제가 더 조심해. 짠짠. 5번 쪽 하나 더 있어. 오케이. 5번 쪽 하나 더 있어. 둘. 야 3번 3번. 둘 둘 둘. 5번 둘? 왼쪽 하나랑 수나 쩔고 있어. 어 안 받으니 어머님. A 들어가 주세요. 제가 갈게요. 오케이. 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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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고 왔어? 나 쏘면서 오네. 나 씩들. 4번끼리 공. 저 뒤잡고 있어요. 12끝 하나. 12끝 하나. 12끝 하나. 12끝 6번으로 갔어. 3번 갔나? 보지마 보지마. 지드려오겠지. 궁금하면 지는 거이앤? 누가 그걸 했당? 2번은 빨점인 거 같으니까 4번 2번 사이에서. 몰라있네. 4번 3시 봐봐요. 안 봐드네. 배고프면 지는 거랬는데 엄마. 다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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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인가? 아니야. 몰라. 애매해 지금. 번풀기지? 4번 포 아니야? 나우는 거 빨려는 거 같은데. 나 나오는 거 빨려는 거 같아. 응. 가지마. 4번 전진. 아아. 이거 못 잡았어. 진짜 오바다.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4번 전진. 나 보고 있어. 어? 뭐야. 울베. 울베야. 질러요 누나. 질러요 누나. 아 여기도 있어? 아이씨. 허리 쪽하고. 울베. 1번. 천천히 천천히. 저거 아니야. 저거 짓이야. 아이씨. 아이씨. 패스 하나 있구나. 깨끗깨끗. 아 같다. 차 대다. 피 패스가 있었구나. 아이씨. 이제 딱딜이. 들어왔는데. 내 옆구리도 시렵다. 옆구리에 살이 빠지는 느낌.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 빠지고 있어. 아이씨. 다큐리로. 탁크리로하하. 탁크리로. 모르겠hhhh. 누구는 보시나요? 그거 거기 폭 달라온다. 4번. 나이스. 나이스. 멋있다. 오. 진짱이. 왠지 진짱이. 염마겠다. 야. 3발 3발. 제가. 고. 시비. 가운데까지 왔어. 이거. 철 같은데. 아. 맞아 맞아. 나 지워라. 아 재줄게. 뒤찍이 가 보던가. 오 언니가 다 주었다, 이왔다. 안보여, 11옹. 아, S. 언니 뺀다. 나 4번 갈게요, 찐. 아, 아니다. 어깨, 4번. 나이스 짠. 2번 4번 사이에, 하나 더. 2번. 쓰나 있고. 2번에 쓰나. 쓰나 짠, 적상. 나 다시 피로 갈게. 나 오른쪽, 오른쪽, 나 들어오는 것 같아. 저 사진 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 점프에서 왼쪽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쓰나 짠. 어, 쓰나. 아니, 라플인가? 라플한테 주웠어요, 얘 라플. 나이스. 다 영어라서, 얼씨. 아, 그냥 다 주, 그냥 영어 땡이라고 해, 그냥. 다 영어야, 얼씨. 영어쓰나 죽었어, 이러면 돼, 그냥. 야, 저기에 굿다도 있다고. 굿다, 굿다. 굿다. 굿비 안 갔지요, 한 판만. 음, 나 삐가게, 그러면. 아니다, 내가 4번 볼게. 오오, 명량이. 명량아. 개소내고. 에이, 오겠다. 에이, 왔다. 에이, 피다. 에이, 오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태국이 있었나? 나, 태국 갈 쓰나기, 에이. 어디야? 2번? 2번. 2번입니다. 오오?! 아, 굿룩이 안 맞네. 나이스! 우와, 천이야. 언니 쫄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С мар에, 야이. 권총도 있어. 괜찮아. 어, 3번 쏴라. 어깨 3번 쓴다 계속 온다 5번 주선 맞다 저러고 B 가는 거 아니야? B 12번 깨끗한데 아니야 쟤네들 애들 2명 짤리니까 바로 A댔 어? B가 있나? B 조심 내가 B가 있긴 세서 봐봐 5번이 안보여 역량이 어디서 보나? 계단에서 보나? 어? 야 3번인데? 뒤에 있는 걸 수도 있고 3번에서 쳐갔어 있다 5번 앞에 있다 역량이 있어 역량이 있어 패스 못 봐요 4 아 죽는다 변태같이 한다고 했다 12 2 어 왔다 A 왔다 아 U A 중력 1 A 중력 1 1줄 하나 10번 하나 더 있다 A 3번 아아 안보여 아 네 안녕하세요 거기 있으시군요. 우리가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급한 것 같아. 너무 찔르는 거 너무 다 찔러. 다 찔러다 다 뒤져. 그네들이 따르면 바로 들어오거든. 응응응. 우리도 그냥 백업으로 그냥 방어잖아. 일하.. 일하 따렸으면 많이 따른 거야. 했잖아. 어? 야, 맞다. 왔다, 왔다. 야, 이거 다 온다. 4번 연막 때문에 안 보여. 아, 왜지? 우탄을 딱 넣어주면 안 되나? 아, 얘네 너무 느려. 아, 짜증나 좋네. 얘네 느려. 느려가지고 궁금해서 나가는 거야. 우리가 계속. 삐하나? 응응. 나 삐갈게. 나 삐삐. 나 삐. 나 삐. 나 삐. 들어갔어? 둘 들어갔어. 응응. 창 쪽으로 하나 갔다. 나 삼라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 나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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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는 좀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누구가 로그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김재갑. 아무래도 재갑이가 그 전판에 힘을 다 썼지 않다. 응. 패스 봐줘요. 자건 조심하고 찢는 거. 아 이 패스 못 보겠다. 나 다시 나오. 이 전지. 이 전지. 이 전지. 이 전지 있다. 12번 볼게. 아. 포관드렸어. 안보이고. 아. 에이 많이 들어왔어. 아. 침채줘요. 아. 가살대. 가살대. 아이고. 아. 왼쪽 쓰나 있어. 왼쪽 쓰나 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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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4번 랍. 나이스. 아. 4번. 4번 나왔어. 4번. 4번. 그 2번. 3번쩍 보고 있어. 3번쩍 보고 있어. 3번쩍 보고. 승산이 있는데. 나왔을 것 같아. 됐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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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망했다 이거. 하. 다 숨었어. 지금. 아. 하. 하. 아. 이거 힘드네. 하. 힘들다. 힘들어. 어깨로 지물러줄까? 그래. 히히히히히히. 4번 나간다 조심해 어? 2번 나빠요 2번 나간다 4번길 안보이고 하아.. 힘드네 이거 아 저기서 보고있어 미친놈 4번 4번 나왔다 1번 다운 아아 씨바 뒤찍이 새끼 5번 2번 더있다 둘있어 2 다있어 하나는 A 하나는 5번 못나 3 2 1 1 나이스 라플있다 라플은 5번이었거든 뭐 지금 모르는 야 5번이었다고요? 5번이었었어 뭐 지금은 붙었을 수도 있구나 나 원약해 음.. 하아.. 30초 37초 30초 30초 1 도시락 1 4 2 4 4 3 3 4 5 5 5 4 5 5 5 어? 어? 가 고 됐어 이겼어 이겼다 이겼다 빼 그냥 빼 빼 빼 빼 모델의 셀리버커 개멋있어 와아 올쿨 샤스가 영양님 영양클라스 언니 사랑해요 야 쟤네도 어이없겠다 쟤네도 어이없지 야 샤스가 영양 아 영양이 아 멋있다 큰 그림 나왔어 큰 그림 그래 쟤가 언니 로그인하셨네 로그인하셨네 아 젊나 재밌어 나 4번 있어 이거 비치기 올 것 같은데? 뒷튀기는 아까부터 계속 오는 것 같아 나 비치기 납시를 해야하나 1번 들어왔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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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미모올게 가셀떼신나 제가 잡아봐도 돼요 그냥 치지마 4번 안 보는 것 같은데 4번 응 안 보고있다 아하 아이씨 12번 오성클이거든 아이씨나 아이씨나 아이씨 쓰나가 진짜 더럽게 보고있어 그 철창있지 아 1미리 아 거기서 째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아 집 1미리 쓰벌렁 ㅋㅋ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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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번 아 12번 하하 아 나오고자 너무 좋땅 아 12연나 잠깐만 안찍하면 짜는거 나 짜으러 가자 설때 오른쪽 하나 왼쪽 쓰나 지치적을 아 나 4번이 불안해 계속 저 못나가요 잘 아 짜증나 쓰나 거기 계속 있을걸 피갈래야 아니면 내가 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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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가 가 쓰나 조심하고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앞에 못 방해 어? 사도 안보이네 이겠지 그럼 니네 진짜 엄청 짜증나 포스트가 너무 짜증나 진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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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로 가 빠졌다 1번 어 10바로 온다 우린 왔어요 8번쪽 하나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달라둬 앞에 영냥이 죽었어 영냥이가 아니구나 영냥이 이제 온다 왔다 왔다 하다 5번 누군지 모르겠어 어 왔다 위 아이씨 잘못본줄 알았는데 아 시간이 없어 없었어 없었어 이거들 다왔어 아니 근데 저거 있잖아 저 1미리 자리 공격의사는 못잡거든 저거를 아 존나 빡친다니까 저거 진짜 씨 아 나 저기 존나 빡쳐 진짜 4번 또 나와있겠지 뭐 2번 나왔다 4번 어 저기 유탄 까줘야 돼 3점 2번 2번 좀 낚시 낚시 진짜 왜이렇게 아 다운 1번 다운 나 설주 어 바로 2번 볼게 1번 볼게 1번 볼게 1번 볼게 1번 볼게 나이스 나이스 오 나 배로 타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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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턴 왔어 뭔 턴? 1턴? 에이턴? 어 아 예 10번 에이터 10번 뽑았다 4번 나온다 보게 2번은 계속 나오네 까벌련대 3탄 1번 볼게 아 4번 아 1번 1번 4번 1번 내가 몸빵 설게 아 1번 이게 애매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스죠 아 지금 1번 빼고 회나갔다 하나도 몰라 설때 나이스 1번 1번 하나 나이스 설 좀 1번 봐줘요 10번이 때는 에 라스트 어 나 뒤잡아주고 7번 조심해 7번 조심 2번 봄 어 나 1번 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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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어 1나만 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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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진짜 더럽게 하네 진짜 밑에 한 번 밑에 한 번만 쬐주면 안 돼요 나오는 거 12번 12번 순환 1번을 까고 가면 얘네가 우는 걸 알아가지고 1탄을 까거든요 음 4번에 나오는 거 4번에 나오는 거 대체해 줄 것 4번 가져가 몇이나요 밑에 쬐 2번 나왔어 오 나이스 나이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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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지네 이거.. 11번 나가겠니깐? 1번 쑥스나? 어? 폭이네? 양각으로 불러있네? 가설 때 하나 오른쪽 하나에요 더러워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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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담아보고 웃겨 아.. 힘들어 힘들어 아.. 붙어있나? 완전 붙어있나? 아이고 아 못찾겠어 너무 어려워 뒤치고.. 뒤치기 다 보고 있구나 아.. 쟤도 반피 나이스 설때 붙은거 조심해 붙어있는거 조심해 붙어있다 1번쪽도 아.. 망했네 이거 망했어 이거 망했어 к 이거 죽을래 이거.. 이거.. places 열패있는거 잡고 딱 자리 잡았으면 땡이었는데 아냐 노노노노녹 아깝게 절졌어 아 저 오른쪽 다 기지 야 농량이야 올킬이, 오늘은 빛이 발했지 이깎으니까 훠 entrxt instantly trzeba pasa 지금 저킬 올림프방 blic 저 Rum 남은turn 없 fel 원래 저렇게 있었나? 아 욕은 하지마 그게 뭐였지? 근데 그 뭐지? 그 공방에서 그랬다는 소리야? 이번에 뭐 자기에서 또 그러더라 얘네 깔리고 있잖아 공방에서 뭐 오프를 했다고? 근데 오프를 거의 하지 않나 사람들이? 게다가 할텐데 안하는데가 거의 없을텐데 폐사하나 센터스나이퍼 상대편 가서 오프를 했는데 자기네는 안했다고 했잖아 그게 문제지 앞에 앞에 저기요? 제감님? 다 사라졌어? 아! 일반방 앞에 일반방 앞에 아니 시발 ㅋㅋㅋㅋ 아니 시발 다행히 너무 한 줄 알았는데 하하하 하하하 야 이거 첫판부터 재밌는데? 전선이 있자 빌려 먹어줘요 빌려 먹어줘요 아 압 빌려 아, 씨! 나이스, 팔자아. 일방하나. 뒷길째는 중. 어, 팔있어. 슬라잇다, 이거. 사이포대쪽. 사이포대 있어. 사이포대 있어. 아, 스마 팔있고 사이포대 내려오. 나이스. 이거 삐팩. 어, 어. 띵찡이 있니, 혼자. 뭐야. 유, 유, 엘. 와우. 삐팩, 삐팩. 에이들, 에이들. 에이들. 나 뒷길 가. 맞다, 뒷길 쭉. 남편 하나, 5번, 5번. 5번. 맞다. 어. 라스트 어디야? 어. 라스트 어디야? 몰라? 나, 울륙인가? 몰라. 아무도 쬐고 있어. 울륙. 아, 울륙. 울륙. 울륙에서 완전 반피. 울륙 올라갔다. 울륙.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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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알았는데. 알면 뭐 하나 죽었는데. 멀리 속에 내가 존나 안 박혀. 미안해, 잘못됐어요. 나. 누가 닥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용히 안 했잖아, 그래서. 욕하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욕을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아... 내가 괜히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방송 중이야. 그래서 욕, 얼마나 하나? 다리 쪽 쓰나. 다리 아래. 나이스, 짠. 나카, 나카. 있고, 빗길 또 있다.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섣대. 섣대하나. 아이고, 에이, 에이 섣대, 아니다. 박스 뒤에 있는데, 에이 박스기. 이거, B가 하면. 에이 박스기야? 라스트. 여기? 어, 저기래. 어, 오케이. 나이스. 뭐야? 어, 영양. 역시. 영양이, 쓰다고 해. 어, 멋있어. 온라운드 플레이어? 하는데, 그, 극악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 어, 온라운드 플레이어 멋있어. 올라온다. 그거 배웠지, 우리 거기 가서. 어, 전 그러니 위해서 저는. 어, 또 죽였다. 그, 박스 쪽으로 갔어, 스나. 10% 우리 아무도 안 들어갔고. 팔 탑도, 팔 쪽 조심. 우리 스팟 버렸어, 스나. 살포래 하나. 살포래. 일나무다리. 설때 스나야. 삐바닥 스나. 어, 이번 끝도 큰 것 같아. 어, 정육도 하나. 정육도 하나. 나무다리, 나무다리에서 팔방증이야. 나무다리에서 팔방증이야. 내 입만 샌. 우리 차로 오겠다. 올 거야, 나. 나이스. 어허. 아, 나. 영양아, 불쌍한 건. 형이 할 수 있어, 너는. 너가 이번에는 네가 하드캐리를 하는 거야. 아, 이런 놈. 니가 영양문으로 진화하는 거지. 낚시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없네? 나는 안대 사람이니까. 나무다리 하나 있었고. 낚시하고 있을 거야, 나. 어디선가. 이따 1번만.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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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 야, 적 보인다고 바로 달려가냐? 아, 내가 바로. 강아지, 청점, 근데 영양이 없다. ㅋㅋ 나 하나에 꽂힌 그냥, 무조건 뛰어. ㅋㅋㅋㅋ 네. 오케이. 다이셋 하나. 페스 모르고. 팰, 팔 볼게요. 정뭇게임 좀 이끗폿 안맞았어요 80 다운 2번 끝! 이끗! 이끗 왔다 이제 오케이 이끗 때문에 안보인다 뭐가 어..팔도 안보이고 저 유턴 맞은거 같은데 나이스 짠! 이끗! 이끗! 완적하나? 완적하나 이끗하나? 슈퍼 여기 이끗자 아 유턴 계속 두대나 맞았는데 왜 도움도 안좋아 난 333한데 내가 좀 333하지 아 이거 파가 안된 이유로 도움도 안좋아 아니 333하잖아 333하잖아 내가 좀 왜 왜 쓰이셔 패스하나 했어요 패스하나 너 패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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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패스하나 패스하나 8번방 2명 자 카욕 정육하나 패스 2번하나 짚나 띈다 탈방 있어 복맞았어 어? 이거 아닌데? 1번 2? 1? 뒤에 수나도 있어요. 2번 수납 팔다리 있다. 나이스 팔다리 짠 반샛 다운 팔방 안 보이는데? 어 팔다운 15다운 15 나이스 아니 현실 정색한거야 리드 지금? 현실 정색이라는데 나 뭐 삼성하다니까 수납 했다. 대만 수납 6번 어 정육하나 폭 떨린다 아 이거 아파라 남았다 나이스 짠 정육 조심 나이스 짠 어? 아 이거 아파라 남았다 어 팔방 안 맞았고 팔방 하나 있다 팔하나 팔하나 팔수나 팔수나 쭈끔 아 간지러 이끗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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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끗 아직 안볼네 팔방 먹음 나 1번볼게 나이스 반샷 다운 어 이끗?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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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선가 자꾸 죽네 아주 좋고 기분이 나빴다고? 하핳 나 안녕하 네 네 언니 싫어? 아니요 사랑하죠 아마도 잠깐만 나 갖고 올게 아마도? 아니요 사랑해요 그치? 그럴거에요 누구야? 뉘체리야? 아까 뭐였지? 아까 연병가슨트 채만 났는데 히 흠 흠 흐 흫 흐 응 아마도 어허 가자 가자 왜 뉘체리야? 뉘체리 아니까? 아까 말했잖아 우완 진짜 뭐가 있다 개발의 퍼 진짜 뭐 있어 사운드! 사운드! 아! 나 통 맞았다! 그 머리만 보이는 자리 하나 있어요. 어,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나야. 나야, 나야. 설 때 바로 있어. 설 때 아래. 아래. 딱 있다, 머리만 보이고. 딱 있다, 머리만 보이고. 아, 힐. 아, 힐. 아, 안 죽어. 우리 10호 저기 있고. 제가 위에는 로클을 합니다. 피 설 때 하나랑 6번 마운 거 하나 있어요. 총 좋아 보인다, 이씨. 어? 아, 소리. 하... 뒤통수 조심해라. 하나 힐. People 에잇. 올려놔! 시간 좀 줄게요. 우흠. 아, 직관님 남자에요? 응? 제관님!? 여자잖아. 남자잖아요. 몰랐어요? 나랑 영양이.. 현익계 세명이에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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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거니 오오오오헤헤헤헿 야 그것만 잡아 그냥 하나 둘 셋 오오 하나다 이 끝 이벌 신중하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끌어치기 죽였다 시간 18초 이거 있을텐데 어 있을거야 있을거야 근데 이거 100% 칼 두고 뛰었으면 10% 버릇을 해야지 서울에 가만한데 시간 애매한데? 아 난 서울에 돼 오오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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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됐어 됐어 맛있다 이거 오 진짜 세일이 막는데? 쉿 온다 아 네 머리 존나 크세요 헤드 긁어가지고 와 P34야 300 와 이거 세이브 했으면 진짜 와 대각으로 이겼을텐데 아 진짜 머리 진짜 커요 아 얘구나 아니네 그건 몰랐는데 다른 사회팬네 아 그냥 박스 뒤에 있으면 했을거에요 응응응응응응 박스 뒤에 있었으면 이겼을텐데 몰라 그래도 대리 대각이 뚫렸어 주부르지 아 힘들다 아쉽다 아쉽다 이길 수 있었는데 어 연마 어 폭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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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거 2계단 푹 떨어지고 푹 안맞아 7번째 붙는다 하나 안 빠졌다 둘이다 45도 하나 아 나쁜 하나 아 저기부터 했네 4번 썩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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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다 한쪽 가다 어 뭐야 던져나왔어 잡아 나이스 앞에 하나 놔 들어가야되네 어이 ㅅㅂ 그거 존난 노래다 타이밍 객떡같애 나이스 라스트 모른 이따 정리하겠다 와 쟤도 심하네 재밌네 기다랐어 효맨 설전 떴을 거 같아 멀 Pandora 아덕 떠네 정도셈은 진짜 훅납니다 liga 와아, 똥같은 게임 아리갓똥 으악 뭐야 아씨 아 타이밍 안맞아 진짜 뺏어 뺏어 천막쪽 센터 천막? 아니 센터말고 에이에 연마가 깔테니까 같이 들어가고요 윗자야 어차피 지금 답이 없어 딴 데 흔들어 에이에 2명 3명이니까 샷으로 한번 이겨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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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있다 앞에 기둥쪽 기둥하고 기둥하고 그 사나 싶어져 설대쪽으로 간다 설대있다 하나 설대니 확인 나이스 2번 하나 나이스 미치겠나 언니 2번 하나 아이고 차 올라왔고 이럴쓰 어 디부야 아아 아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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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와 나는 로그인했지만 내 밑에 로그인을 못하신 분들은 뭐죠? 흐흫 1라만 더 1라만 더 따면 돼 진짜 2라만 더 따면 돼 응 아 근데 진짜빨 티만 아니었으면 이겼네 2라만 더 안났고 저렇게 빼고 아 맞아 3라만 더 3라만 더 3라만 더 빙신인가? 센터 있어 짠 에이 갈 빨라? 1순아 나왔어요 1순아 1순아 난간으로 빠져요 온다 다시 나오는거 같은데? 아닌가? 제발 기둥 아이씨 기둥 기둥 그 돌 뒤 죽었어 죽었어 B 나온다 B B 아이씨 아이씨 B에도 사운드 듣네 하나 더 하나 더 B 하나 더 있다 B 하나 더 B 아까 4번이요 4번 응 4번으로 갔을거에요 조끼러 가시고 가면 돼 아 이건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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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센터서 작업 그럴 수도 있어 낙지하고 있을거 같아 낙지하고 있을거 같아 또 있다 아아 님 님 대두네요 흐흐흐흐 아이씨 마립부석을 무슨 와아 아까 전에 낚여가지고 문장을 잡을ak 아 얘가 걔야 얘가 걔는 7번 전짓 와가지고 콱감로그 아 근데 방문 좀 오가지마 어허헣 그래 대가리가 좀.. 아 저렇게 싸우면 안 나는데? 전쟁이 이렇게 왔네 1순어 전진 아 2순어 2번 전진했어요 랍자 하나 나이스 나이스 이거 7번 하나 올라간다 현이야 어 간다 어 아이씨 아 치워 7번 내려간다 7번 내려간다 아 나 저걸 못 잡냐 아 진짜 진행이 없나 잠시만 그 7번 쪽 하나 있고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라스트 삐아 서래 서래 왔다 4번 센 센 센 센 센 잠시 계단 안 봐요? 네 8 이거 앞에 앞에 4번이야 이거 4번 나이스 짠 나이스 나 지능 없어 나 저걸 못 잡냐 아 나 개빡치네 진짜 센터 전진 센터 전진 오케이 오케이 나 A 들어갈게 A 들어갔다가 센터 먹으면 다시 내려와야지 아니 들어와요 저분 전진 나가서 그래 전진 다 먹으면 내가 다시 내려올거야 어 여기 못 가 어 빨리하는거 어디 신 칠하나 어 어 이거 지공하네 아 이거 내가 지공하네 아 백발에 하나 치하나 연막 하나 치오 일부러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센터 봐줘요 칠 칠 내려온다 오케이 폭먹었어 올라갔어요 개구 개구 하나 더 센터 전진 5반 연마 연마 5반 개구초 개구 하나랑 칠하나 지치기 개구초 나이스 10포다운 개구 10포 개구하나 더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오 나이스 오오 아 타이밍 저 새끼 나 칼빵할려그래 하이 ㅈㄴ 아이없어 또 갈거야 전진 오케이 그럼 나 다시 빼 칼빵할려 칼빵할려 오오 택 센터 연마 칼빵할려 칼빵할려 개구아래 있고 나플 아 아 아 아 아 보이는구나 칼빵할려 센터하나 있어요 연마 칼빵할려 정신없네 오우 야 개조네 칼빵할려 어 나 왔어 설 때 하면 칼빵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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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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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칭짜웅 칼빵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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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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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줄 알았네 저렇게 되면 오후 덴프 실험 천만 천만 닛 덴프 실험이 뭐야? 권투에서 있는 한 기술 이름인데 좌우로 앉았다 일어졌다 저 견제마가 빠질게 아 존나 화려하다 오케이 뽁뽁 다 빠졌어 천지전지 천천히 풀어 앞에 있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아 또 있다 아 아 망했다 두 명 들어왔다 존나 학교 방금 잠깐만 두 명 들어왔고 한 명은 몰라요? 이번 작업 진짜 잘한다고? 오 잘해 잘해 10포 A인가? 하나 완전 깨끗 딱 한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 처음이야 이번 작업 아 그 뭐지? 아니 폭이 되게 달라 아니 폭탄이 진짜 죽였어 5번에 일단은 폭이 날라오고 6번에서 2번으로 2번 2번 반대에다가 또 2번 박스에서 뒤에서 2탄 또 넣고 와 얘네 무슨 작업반이야 아 방금 작업은 대회팀 아니었어? 대회팀일걸? 얘네가 작업 진짜 안다 방금 얘네 대회팀이야 인정한다 언니 개구 개구 아 이순아 나 2번 갈거야 센터받아 어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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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조차 미안하자 개구 위됐어 어 나한테 칠하나 칠하나 더 개구하고 폭하나 덥게 오케이 나 2번 먹으러 가다 갈거야 칠 볼게요 그냥 아 아 나 머리 씨바 존나 크네 3명 들어왔다 1명 들어왔어 1명 들어왔어 1명 들어왔어 1명 들어왔어 개구하나 폭 맞았다 뺀다 나감 있다 있어 앞에 각실 나이스 내 생각에는 2번이 A인거 같아 7번 못 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잠깐 못 자르지 잘 안해가지고 손이 돼 3번 조심해요 1명 거기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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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번에 싸운 것 같은데 어디 어디 바로 오른쪽 바로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어 거기 어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아니고 아닌데 타이밍 안 썼다 음 타이밍 어 우린 너무 급해 거기 있으면 들리나? 어 어 잠깐만 아 우리 뒤구나 응 같이 다녀 어 뭐야 점프 누구야? 점프 다녔어 어 음 산막 거기서 지랄하고 있으려나? 음 아이고 어 방구 오바나 2번에서 소리 좀 내지고 들어가지 나이스 4번쪽 시간 14초 질러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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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을거야 시간 나 이거잖아 나이스 아아 졌다 도망가 졌어 아 아깝다 바로 해체했었으면 됐을거 같은데 바로 해체했으면 됐을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나이스 나이스 우리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어 어 레벨 2 어 레벨 2 어 템을 안주네 어 어 내가 진짜 갯벌으로 받는 것도 내가 안주네 우리가 레벨 2 만들었다 너 레벨 1네 오오 꼬태로 준장고고 라미오빠가 긴말로 고맙다 누구야 근데 우람오빠요 으응 언니라매 에 뭐? 저거 오빠예요. 근데 우람이야? 네, 이름이 우람인데. 아, 내가 알고 있는 우람이 아닌가? 그럼 우람. 내가 알고 있는 우람인가? 아니, 근데 왜 언니, 언니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리예요? 현이가 내 언니라고 했잖아. 아, 뭐? 리아 언니. 전 이상해. 응? 리아 언니? 리아 언니, 그... 창안이 오빠 부인님. 아! 아, 그러니까 저 언니라니까 너가 왜 자꾸 오빠라 그래? 아니, 나는 결말한 걸 말한 게 아니야. 아, 루나틱인데? 난 저분 말하는 거지. 언니, 언니야. 게임하신다더니 진짜 게임하시는구나. 뭘, 어, 뭐가 루나틱이야? 저번에 만났을 때 게임한다고 했었잖아. 임미다네. 아니야, 루나틱 아니야. 임미다네. 분명 있어요, 잘 써. 저거 피스타가 아이디가 우태준님? 저거 아니, 근동, 근동량소. 쿨싹툰님은 또 누구야? 우태준님은 어떻게 안 해? 도쿄 가로 쭉 해? 그냥 해. 센터 형님은 못 해. 센터 있어. 센터 쓰나. 죄송. 사실 잘해. 쌩조심. 센터포 가나? 쌩조가 나. 쌩조가 나. 쌩쩡아, 이거 보고 있지? 나 이거냐? 아니? 아니야? 나 이거 보고 있어. 나 A 간다. 왜 15에 있어? 나 이거냐? 나 이거냔고 있어. 줄줄. 15줄. 15둘? 30-2x2 Woret think he did? 뭐야? 없어? 없어? 응. 석배래. 라스트. 영양아 가라 영양몬 아 힘들어 너무 멀다 내 캐릭터도 한 삶 없더니 늙었어 센터 쓰나 존나 철삭 되네 대철삭 형님인가 10번당 2번 그거 10 11번 쓰나 있었어 가자 나 사전 질러도 돼 없어 안 보이는데 어 그거 낚시였구나 집어빵 트럭 집어빵 트럭 집어빵 트럭으로 들어갔나 형이 이상한데 놀자 아니면 집을 조심 좀 번거로 갈게 점싸나 뭐지? 지하통인가? 지하에 점싸들렸는데 그만 10번으로 도망간다 아우 진짜 안 보여 아니 어디가 있어 애들 투수나야 얘네 투사 얘네 투수나야 야 꽃등심 먹고 싶지 않네 아 꽃등심은 별로 살치살 먹고싶다 살치살 어 그건 먹고싶다 살치살 맛있는데 그건 먹고싶다 형님 우리 무한리필이 할래? 두고 좋지 센터 쓰나 짠 얘네 뭐하지 좀 이상한데 15쩍에서 폭 달렸어 나한테 아 4방방 전선간다 아 무슨 발소리 들어온 것 같은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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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10분 쪽 조심해봐 행님 나 이렇게 빨간 머리 준비하는 거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이거 에비 아니야? 심혁분석 관련나? 지하로 갔군요 쟤가 10분이야? 나이스 나이스 아직도 저기있어? 아 나 안 오지 왜 A로 안 오지? 보통 A로 오지 않나? 이..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 다 처음보거든 이 사람들 입니다인데 아 뭐 민니야 짝퉁 아니에요 아 짝퉁이네 짝퉁이야 그냥 입니다잖아 짝퉁이네 짝퉁이네 나 나 월급인 안해 시비 끄스나 나 0 0 0으로 한번 끝내볼까? 맞아 10번 다운인가? 아까 뭐지? 10번 같은 경우에 그치? 0 0 0으로 끝나면 더 재밌어 없네 완적 하나 10번 10번 완적 사람도 완적 10번 도 완적 사람도 완적 90번 어? 나 로그아웃됐어 4번 4번 오른쪽 4번 왼쪽 4번 왼쪽 4번 왼쪽 안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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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먹어라 4번이나 트럭 주심 아니 4번 있다니까 왼쪽 3번 주심 3번 주심 150원 4번 4번 하나 사라졌는데 10번은 9번에 있어 아 뭐야 뭔 개포기야 이거 아 배고파 지하쟤야지 소가 온다 소가 온다고? 그 임미다 클랜에서 물어보니까 누가 저기 자기들은 꽃입니다 라고 했대요 저기 꽃이야? 마크마라는 것 같은데 꽃이라고 하면? 더 이상한 해바라기 그거잖아요 아니 앞에 별표 같은 거 있잖아 저기 꽃이라는 거 아니야? 그냥 임미다 점 아니에요? 원래 진짜 임미다는? 어 맞아 그냥 임미다 이렇게 아무튼 짝퉁이래 임미다에서 물어봤는데 자기는 꽃입니다래 라고 했대 어 그니까 저 별표 같은 거를 꽃이라고 한 거야 야 막판 어디 갈래? 에이홀? 에이홀 빠르게 가자 엄마 아 별표다 안 먹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내가 다 유혹을 물려치고 왔는데 지금 집에까지 아 아 징징이 어디가 에이 에이 오케이 2번지 갈게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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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절대 안 보이고 1번 1번 있다 1번 있다 낚시사리 조심해요 3번째 8번 맞는데 하나? 야 아래 낚시 4번 저거 뭐냐 본건 있어가지고 낚시하네 저기서 8번 낚시 8번 낚시 8번 맞는데 4번 봄 야 뭔데 있다 하나 있다 수나사 내갑 있다 5번 5번 라스트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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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미친 헤드 맞았어 다 박았는데 아 지하로 가는데 언니 도망가 지하로 가는데 지하로 가는데 지하로 가는데 쟤 핀 줄 알았나 어 헤헤헿 하핳 나 멍 때렸어 왜 절로 가지 이러고 있었어 칼빵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하로 cry 풍붙 흐흐흫 흐흫 미쳤네 이리클강 흐흫흐흫 미쳤네 아 이게 클램박스 아 안돼 티미 너 또 컴퓨터 끈다 너 조심해 진짜 아 나 이거 무서워 아 자꾸 그 저놈 끌려 그래서 티미가? 어 쫄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까부터 아 어 8번하는 8자 오케이 1다 2잔다 아 씻 2번 포 어 얘 잠깐만 얘 2미자잖아 아닌가? 8다리 조심 아 아이씨 아이씨 왕육돌? 왕육돌 잠깐 마탱이가 어디였지? 임미다 한 명 그치 그치 저 사람이 임미다예요 기자보리 하나 올 거고 팔 질렀어요 일밤 아이고 까비 아니 쟤 쟤 임미다인데 일밤이 업 근데 왜 마탱이에요? 나왔어 다? 아 얘네들 다 마탱이가 원래 임미다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왔어요 그냥 아 얘네들이 원래 임미다지 맞아맞아 7번 낀다 너냐 에센터 스나이퍼에 패스 하나 아 힘들어 7번 터전진 음 나이스 미친놈이래 능냥이 팔다리 하나 콜 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킬다리 정육 정육 악바비 울룩 하나 울룩 울룩에서 내려간다 어 어 에센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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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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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이야 파이팅 하하 하하 넌 나한테 넌 나에게 웃음을 주었어 하하 Glue 백 거기다 그 중 하하 1달이 개구 1달이 개구 갔어요 어디? 개구마카 개구하나랑 지금 라스트올룩이야 라스트올룩 나 설중 연막가줄게 1달이 이씨 아 여기다 아 이렇게 6발만 줄었는데 안 님도 인생 치고 있거나 난 널 그렇게 하자 쓰나없어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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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8방하나 있다 정륙에서 포 하나 아 미시겠다 8 그대로 6..6반하나 있다 정륙 1방 뚫어도 아 2번 routes 아 7로하나 깡통하나 깡통 아 끝에 아우쓰 다시 일다리! 아냐 다시 내려갔어 남누라리? 탈방하나? 뭐라는 거야? 안 내렸어 탈나리에 지금 울룩 돈 것 같은데요? 밑에! 이제 올 거야 으허허허 아이씨 일라만 뒀다 일라 일라만 뒀고 울룩 한 거 어떻게 어때? 아 다 먹었구나 응 다 봤어 나 이렇게 팔방을 못먹겠지? 팔방을 그럼 버려 그면 육만 먹어 울룩을 울룩을 먹어 그냥 그 팔백방에서 정룩을 까는 거 몰라요? 그 까면 맞는데 한번 까볼게요 나도 까렸다 아 나 여기 깔려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 봐 현이 맞았어? 안맞아 일방하나 일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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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렙 아 언니 일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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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니 당황스럽다 하아 하아 아 대깔이 빠지겠네 진짜 아 아깝네 아니 무슨 2번 전진에 9명이나 나왔지 대가지 빠지겠네 그러겠네 전화해 일리사 일리사 내가 지금 일리사에 전화할 거 같아 아니 아 わった 패스 하나 있고 일리사 팔패스도 아 어 2번 한나라 P 밟아봐 8번 하나 넣어 정욕 몰라요 나이스 하나 1번 갔는데 칼 클리어 칼ogi 다운 팔 하나 있어 팔.. 죽었잖아 또 있어? 어이 에이! 에이! 호가 폭널랐는데? 나이스 죽었어 죽었어 내가 빠졌다 패스하나 아..아..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깔줄 아네 뭐야? 아 씨앞 폭도로 안 날라갔어 어! 언덕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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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8번으로 하나 들어갔은.. 죽었나? 아 시간따울러 에이 아니야? 아 여기 있구나 다리 언덕쪽에 시퍽 1번 쨈는져 야 쟤가 앞에 목소리 2번 있는거 같은데? 나이스야? 지금 난리났네 다게 왜? 한 명이 돈 떼먹어가지고 돈? 어 근데 여러 명한테 돈 떼먹었나봐 죽은거야? 안죽었네? 개피? 너 뭐 먹지 지금? 반샷하나 7번 6번으로 하나 가는다 이거 삔거 같은데 아닌가? 야 언더완전개피 어 반샷다운 8하나 8하나 있고 올력정육하나 나 삐 2번에서 1번 온다 제가 봐 2번 1번 1번 어? 낙하사운드 A인가? 아 이거 뭘 여기네 B14 B2 B2 B14 C15 8하나 1차에 하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 아 궁금하다 나 이거 이거 끝나고 한번 잠깐 자개 좀 볼게 나도 나 좀 저런거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 궁금하잖아 냉냥아 뭐 띄워온 거라서 떼먹은 거야? 몰라 너 다 떼먹었다며? 에델스 종류 왜 빌려줘? 도시인가? 됐잖아 침대로 동상 아니면 빌려주시는데 그니까 그것도 솔직히 한정돼있는데 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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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벅하라 짠 언더 많아 언더 많아 언더 많아 야! 쪼다리에 쪼다리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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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못 잡았지 뒷길 있다 아.. 뒷길 있다 언더 같다 크.. 많다 앞에 있을거야 앞에 용량아 괜찮아 너 땜에 진게 아니야 여기에 있던 인간들 때문에 졌어 야해 뒤에 뒤질거야? 시간 10일초 야 정신순위한거야 이거? 칼빵잼 그리고 5만원이면 소액 그거 재판할때 괜찮지 5만원 이상부터 잘 소상될수가 있어 법을 잘 아는사람이네 가자 자아 가봅시다 가자 뗄금뒤 잊음 캔비 antic 굿엔나 불안함 아 저 이 곳 몰라요 잘잡 나이스 잡자 잡을 수 있어? 나이스 1번째 줘요 1번 못먹었다 아직 왔잖아 왔어 들어온다 나이스 째 1번 라스트 적배 적배 라스트 적배 쓰나 나이스 째 나이스 째 나이스 째 나이스 째 이 째이가 왼쪽보도 1번 봤는데 설때 있어 나 징띵님이랑 사실 말 안 놨는데 오늘부터 하면 돼 25이래잖아 맞나 25? 응 맞대 25 7정진 조심 아 아 6분 아니 낚시 조심해 낚시 10호는 조심해라 이런건 낚시 한 번 낚아주 아 아 어 어 어 어 저게 세대랑 롱인가 롱잘 에이 섣대 잘 봐 없어 아 섣대 나이스 서래 10번에 7번 조심해 7번 하나 온다 5번 나이스 째 7번이다 칩은 안 보여 칩은 오고 있군 나이스자 야 Where are you? 어디, 어떤 거 어떤 거 어디어떠 Dortental 어디 보여이 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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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내가 아니라고 That one is fake 저 친구꺼라고? 아 저 친구꺼 어? 야 4번 3번 롱 아 저꺼라고 아 시발 아 3롱 나온거 같지? 3번 나왔는데 반피 다시 들어갔다 근데 쟤네 누구 왔어 나에요? 뭘로? 갓 어쩌구 아람 설때 하나 더 까플 설때 쪼개있다 날짜 아 아프다 야 3번 나왔잖아 나이스 라스트 2번 아 라스트가 아니고 2번 하나 있어 시프 발견 어 뭐야 저거 유탄맞음 어 나이스 어? 이거 스나라고 했는데? 몰라 갓 마더가 스나 아니야? 어 총이 다 이뻐 적배로 갈게요 네 저 적배로 갈게요 어 이것도 이쁘다 왜? 넘나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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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야 이거 7일 그거 이번에 가면 주는 쿠폰으로 음 S15 쿠폰 없나? 마더가 스나가? 마더가 쓰라는 스나니까 감마더 네 B에서 스나가 자르긴 잘랐어요 그거 개라고 아 아 근데 스나가 두 명이면은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고 흠 시간 많아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 에이 없는데? 슈퍼 지키고 있는 거 같은데? 3번? 슈퍼스잇나? 4번 조심 4번에서 먹는 거 듣는 거 같은데? 이따! 잡아! 나이스 멋있었니 영양이 영양이가 유심히 머리를 봤어 아 근데 저거 신기하다 시즈를 저렇게 막 캐시 아이템으로 사다니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재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순 없지 아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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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포 잠깐만 나 어 얼굴 좀 간지럽다 화장을 아직 안 지웠어 어 쯔쯔히 내 옆에 있네 아 못생겼다니 가와봐요 야아 좋네 이거 야아 우와 이렇게 잘 막혀졌네 잘 돼 논다 간다 영양아 아 어 있다 어 이쪽에 있다 바로 바로 앞에 아 갈고 다 죽어 아 하나 더 하나 더 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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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때 아이 진짜 여기 둘인데? 에이 네 나왔어 3명 B로 뚫리자 와아 와 왜 그래 왜 개피다 오워 왜 아 왜 에이 넷이냐 개소름 돋네 무서워 무서워 으흐 으흠 와 죽었다 앙 오 봤을랑 오쓴가 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오 잃다, 잃다, 잃다. 나이스! 아까 극둑이 들고 있던데? 어, 나 마지막에 잡을때 극둑이 들고 있었어요. 오, 마이크!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우, 깜짝아. 잘 잡았어. 오우, 깜짝아. 아, 깜짝아. 잘잡았어. 아, 어, 깜짝아. 잘 잡았어. 어, 깜짝아. 아, 깜짝아, 깜짝아. 다음 파트에 다시 보기 없어. 언니 그거 다시 보기? 응. 근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영상은. 이 끝 안 보이고 7몰 계속 던져 얘네들이. 갈까? 어서 가자. 그리고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 이리 봐, 이리 봐. 에이더 때라, 이리 봐. 아, 에이 무슨 3명이고 계속. 아, 미친. 족배 하나랑, 설대 둘. 이거 먹으면 된다. 아, 씨. 에이 너무 많아. 1번 하나 있고, 설대 하나 있어. 그리고 하나는 다. 나온다, 3번. 3번. 야, 그래도 3명 짰으면 많이 짠 거야. 아, 에이 4명 있는 거 봤잖아. 그때 그 전 차례. 발 소리가 틀리지. 상관없다. 뒤에 싸도 안 돼. 그냥 3몰 땄으면 우리가 이긴 거야. 방어가 얼마나 쉬운디. 어? 우리 3몰 땄어. 어, 개 잘했어. 우리 핵 켰어. 어, 뭐야. 찡찡이 님, 쓰나네. 좋았어. 찡찡이. 죽어라. 아, 정진간다 죽는다. 들키잖아, 아니야? 죽었어. 죽었어. 죽었다, 죽었다. 거기만 봐. 수는 아니다. 오늘 수는 안 짜겠다. 왔다, 왔다. 왔다. 어, 나 못 봤어. 아, 씨바. 존나 빨리 들어왔네. 에이, 설마. 진짜네. 조이기. 야.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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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패스. 미친 패스. 미친 패스. 아, 씨바. 젠닽게. 정진없다. 아, 야. 젠닽게. 야, 젠닽게. 야, 젠닽게. 방금 젠닽게 쓰는거. 재부, 난 저기를 왜 솟아 Nous. 정신이 없다. 정신이, 제게. 나는 뭐 계속 뀕찍이를 해봤네. 어흣. 젠단 재밌네. 이대로 1킬으로 감개숨바. 어? 왔다 어? 왔다 6번클? 냥냥 어 스나 있다 4번 스나이퍼 에이 들어온다 에이 3벌이 현희야 D조심해라 들어온거 조심해라 나이스 제가비가 보고있다 둘있다 거기 오우 야 제가비 잘했어 하니야 하니야 왜이렇게 당황해 어디로 가야 거기있는 애가 그쪽으로 갔어 나 그쪽으로 돌았어 한바퀴 아 개 개굴잼 피겨 한번 밀래 네 띵띵이 달리나요 상거리 조심해봐 아 2명있다 3번 3번 돌 3번 여기 왔네 아하 나이스 3롱 뭐야 웰샷 되네 하나 반 아 저게 반이냐 얘네 B도 가는거 조심해라 아 B 하나 간거같아 여기 10창쪽으로 하나 갔거든 3번쪽인가 4번쪽인가 B다 B다 B B 왔다 반샷 다운 아 10번 하나 10번 하나 있어 라스트 10번이야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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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찡딩 가나현 나이스 야 야 스고이 레슨이 내가 이번에 크리스 보고 제이스 캐릭터로 전라라를 죽였던 그거를 잊지 못한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랬었지 그렇지 아하 뭐하냐 우리 에이 빠른거 같은데 에이 빠르다 에이 간다 2번쪽 리 문 보고있다 아이고 뒤졌다 나 얘 들어온다 조심해라 2명이다 2명 간다 2명 하나 더 있어 현이야 나이스 들어가서 하나 나이스 하나 들어왔어 나이스 1번쪽 아니야? 나이스 라스트 맞아 안녕 우와 시 스고이하네 이 싸움은 너네 왜 이리 빨리해? 아니 그냥 턴 빨리 온 것 같은데 다 시지였잖아 다 시지 빨리 온 것 같아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짜이면 답이 없어 멀리 있는 애들이 아니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재정신이 아닌데 아니 잘하는 애들은 잘해 아 그걸 맞나 활용을 잘 못한 거지 이번엔 어 방송 중인 사람 없는데? 나 나 어 없는데? 나 다음 팟 아 다음 팟 아 다음 팟 넘어갔어 아 원래 아프리카 했는데 다음 팟 넘어간 지 이제 2주? 어 다음 팟에서 왜 넘어갔어 화질이 좋아서 뭐 아프리카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는 거지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로 하니까요 저는 사관이 없어 보든지 안 보든지 방송으로 4번 한 명 구해 아 내가 4번 갈게 한 명이 A로 와 현이야 나 나 나 나 응 현이 와 어 어 나이스 나이스 피턴인가? 하나 더 10이 와 오케이 나이스 5번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아닌가? 3번인가? 5번이다 5번 나 소화할라네 나 소화할라네 유타 알아 굳 내 희생 아리라 너의 희생은 고기 해노라 너의 희생은 고기 해노라 어차피 피가 20도 안 돼서 음 음 음 너의 희생은 고기 해노라 아이 괜찮 피지님 4번 못 꺼져? 자 삘 갈게요 새 삘이 날갈거야? 저 유타는 안 가고 맞아 내가 4번 갈게요 아닌데? 패스 하나 했고? 아 둘 둘 들어온다 들어온다 언니 빠져야 돼 아 이거 빠질 수가 없어 타이밍에 설대! 또 설중 세이브 안 해 세이브 안 해 세이브 안 해 동영하 D 조심해라 얘네 쓰나 없지않아요 아 있어요? 하나 있을걸? 아까 누가 쓰나 썼는데 유탄 둘러갈라 패스 하나, 1번 패스 하나, 반 패스 3명이야 지금 현재 앞에 패스 하나 반 죽음 5번 쪽에 하나 있어 연막 센터 나이스 하나 더 2번 하나 더 나이스 진짜 아 없나요? 그럼 올라풀인가? 몸통 박치기 파이밍만 잘 맞추면 돼 나이스 5번 하나 더 4번 깰 아니다 2번으로 간다 2번 4번에도 있어 패스할거에요 5번 쪽에서 시퍼먹는 사운드했는데 5번에 4번에 2번 하나 있었어 어? 없다 하나 5번 하나? 하나는 2번에 있어 영영아 나이스 라스트 2번 어 나 뭐 2번 나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아이스 고음 뭐야 아이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뭐 뭐 수납 없이 할 수도 있지 잘하면 롱다움이 좀 힘들겠지 근데 랜덤이잖아 하.. 어지러워 나 온전 수납을 못 구했을때는 라클로 못했어 어이 삐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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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가다 삐가다 삐가자 나 허드 나 허드가 깬거 아 응 어? 아인 5번 하나 있는데? 아냐 저 5번 다 후방이야 5번 하나 있다 10번 쪽 하나 와 있다 11번버 10번 7번 나이스 자 하나 더 있어 5번 5번비 그 2층에 하나 있어 2번에서 젖대로 가는데 2층 조심해라 2층 하나 올라왔었어 일단 나는 배고파는 안되겠다.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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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바리 옛날에 껌 소녀? 삐다 삐다 라스트. 5번 갔나? 빠진다. 10위가 온대. 5번으로. 제가 비가 잡아먹으면 되겠다. 3, 1, 액션. 우리 3번으로 갔나? 붙었나? 몰라. 아 어지러워. 찡찡님. 5번 갔어요. 응. 일로 올 것 같아요. 일로 올 것 같아요? 네.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안 올 것 같은데. 미치가 좀. 쉬운데다. 3번. 에이 들어갔음 10호 에쒸 손톱뻔 으으으으으으으으음 낚시 이겼다 10혼나 Gö오오오오 쯽ф니님 센스 너와아 이게 바로 센스기 naturally 캬 draw remaining 해서 Donald 놀았나 봐. 이러면서 이제 공방에서 양악을 하시는거죠. 아 어제 사실 제가 당해서 아 이거에 당해서? 역시 당하면서 크는 거야 사람은. 개 같은데 그치 이거 나오고. 근데 이거 좀 좋다. 야, 그런게? 응. 나 3번으로 왔어. 야 3번에서 우리 해가지고 A바로 갔다. 2번 안 나왔어. 2번 나와 있다. 낚시 조심. 나와있는거 같은데? 안보이고 아니 총알이 날라와있어서 1번 왔다 빼고 이씨 난리났다 아 진짜 온다 또 하나 올거다 하나도 온다니까 아니 우리 망했어 아니씨 존나많아 A에 뭐지? 쟤네 B 한명 더는거 아니야? 그럴거 같은데 느낌이 너무 많은데 B갈래요? 내가 먼저 갈게! 또 갈건데 또 갈건데 또 갈건데 십을봐 십을봐 십을봤어 뭔데? 나이스 먹었어 야 내 보지도 못하네 지금 나 저거 못보고싶어 우리 너무 장난으로 하는거같은 야 천천히 가자 이제 아 정말 재밌다 4번 전진이 있나? 전진 안하던데 얘네 4번도 보는지 안보는지 아이씨 아 나 비교타 1번쪽에 있어 1번쪽에 있어 얘네가 과연 뒤치기라는걸 오는사람들까 가설대 아니에요? 가설대 하나 가설대 하나 있었어요 센터있다 오 1번쪽 갔어 아니 아니 가도 될걸? 1번쪽 갔다니까 1번이 4번으로 땡겼어요 하하 아 실망 실망 타이빈치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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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있다 왔다 다 되자 아니 위로 안가자 서로 왜이렇게 꼬여 서로 왜이렇게 꼬여 하하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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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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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있다 아 키 날려고 막가 우리 4번에 라프리 숨어서 봐 아 어지럽네 아 어지럽네 이거 어? 토하지마 어? 토하지마 아니야 어지럽다고 그냥 토하는게 아니고 아 또 어지럽네 하하 토한다 호 호 제발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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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머리가 이상해 잠깐만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대타 있나? 어? 자, 울명하면 이따 불러도 돼요? 아니요 내가 11호복 제가 7개 볼게요 어? 그래? 나 밑으로 간다 음, 어드러지고 저기 뭐 먹었다? 자, 잠깐만 8번까지 끌어 디쉬이클 8번 먹어 하나 내려온다 10번 봐야 돼 아,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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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10번 왔다 오, 점프를 우리 아래에 있어, 바로 아니야, 걔가 안타 어? 타네? 쟤 뭐지? 뭐야? 쟤 핵이네 어, 설마 아니, 뭐 어떤 건데? 개구 타? 안타지 아, 안타지 소, 사운드로 들었다고? 아니, 사운드를 어떻게 들어 점프 사운드 점프 사운드 점프 사운드를 들을 수가 없지 개구에서 계속 개구에 있었는데 무슨 점프를 해 아니, 아니, 들려요 뭔 소리예요 네? 네? 아니, 개구에 있었는데 점프를, 사운드를 어떻게 듣냐고 근데 얘가 실게 더러운 애라서 들을 수... 못 듣는다니까? 사운드 자체를 못 듣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소, 사운드 첫 진남보 크으으으으... 쟤가 젤 어떻게 알았냐고요? 소, 사운드 그러니까요, 어이 쟤가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그냥 올라온 것 같은데 그냥 올라간다구? 아... 아... 살나? 나는... 세개하나 치육이 하나 스... 아 저걸 왜 못 잡냐고 이 멍청한 네이버새끼야 나가 죽어 그냥 아 씨발 끓겼어 안 보인다 다섯대 1번 하나 더 1번 하나 더 1번 하나 더 다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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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못 잡아 천천히 천천히 하나 한 명 더 왔다 1번 아닌가 1번 맞다 다섯대 다섯대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아우 아 나 또 머리가 도네 아 나 큰일났네 어지럽네 아 미핑 아니 어지러워 지금 또 아 몸 상태가 그지 같아 요즘 아 아 아 아 아 아 11시네 우리 몇시간 일이야 우리 2시간 2시간 남았지 이거죠 3시간 3시간 1번 폭 폭 다행이다 혹이랑 위판 하나씩 왜 하나 들어갔다 가살대 쪽으로 오 왼쪽에 뼈금으신 나온다 없다 오른쪽 없다 아 왼쪽에 있다 어 참 나지 가살대 아악 가살대 그대로 붙었다 완전 붙었어 가살대 붙었어 나이스 2번 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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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벌 맞다 으어... 1릴 1이 오케 돼 와 나이스 나이스 이겼다 뭐야 아는건 힘들어 야 이겼다 그랬어 쟤도 쟤한테 졸라주러 근데 긁혀서 으흫 아 너도 이겼다 와아 나이스다 어 눈 아파 이렇게 아슬아슬한 삶이지 아 골받은 줄 알았네 님들아 이만큼 남았어, 경험치가. 어? 경험치. 너 경험치 얼마 남았다고? 99%야. 너도 1% 남았냐? 어. 이제 너도... 그러면... 저거 대위였나? 대위... 이제... 은색 짝대기가 돼, 완전한. 아, 이제 대위가... 대위가 되는 건가? 음... 내일... 내일 영화 25토라는데? 에이, 아니야. 영화 14도야. 체감 온도가 25도라는데? 영화 25도? 체감, 체감, 체감. 얼마나 뜨거운가, 내일? 아, 내일... 몰라, 따뜻하게 돌아가야겠다. 아... 아, 너무 싫어. 따뜻하게 돌아가야 돼. 살인적인 맹추위. 대충 쾌장 한 판에 20분 걸리지, 아마? 15분? 그래서 20분? 그 정도 걸리지? 흠... 흠... 어디지? 세렝게이티초... 그러면 여기 킬로만자루의 표범도 있나? 마크랑... 이름은 완전 내시거든. 없네? 에이, 없잖아. 기대했는데... 아, 저럴 때는 야생마 같은 그런 걸 해야지. 시작했어요. 응? 어, 거기. 누구야? 응? 우와, 뭐야? 3번 쪽 있다. 컬 마크... 어, 예쁘다. 어, 나도 저거 이쁜거 같아. 아, 내 머리. 11번으로 빠졌어요. 응. 6번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3번 하나. 3번 하나. 3번 있어. 어? 쏘자. 어디? 얘한테 11번이 죽었어. 그럼 적 빼쪽도 씨. 나이스. 나이스. 우와, 내 코만큼 인생 쏜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고 한다. 너도 쓰나들었냐? 영양아? 아닌데요? 넌 쓰나들잖아, 이씨. 그거 뱅크 쓰나들어, 이 년아. 아닌데요? 아, 진짜. 야. 영양아. 예? 저 영양이야. 어, 어, 무슨 말이에요? 저클마크. 아, 저클마크가 영양이래. 아, 저클마크가 영양이래. 아... 아... 나이스, 짤. 아... 아, 피해가 없네. 하나 더 있어, 11번. 한 번 하나 더. 한 번 하나 더. 반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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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냠냠냠. 3번. 3번. 나온다. 어. 왔다. 반샷. 짤. 반샷? 뭐야. 나이스. 라스트다. 11번. 라스트 11번. 11번에서 10번 쪽. 이거 반샷이 해. 다리 받아 먹었다. 나는 적배를 갈 것이야. 달려라, 현익규.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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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나 총 안 들었으면, 전 총 들었으면, 딛을 거 같아. 하하하하. 모고 있는 축하하는 마음에서. 사축. 하하하하. 아, 죽었어. 달려라. 하하님. 하하님. 하하님 알죠. 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죽인다고? 휘짱짱이 일어나. 하하님. 아, 롯뒀어. 7번 쪽 카페 하나. 6번 둘! 이거 B 조심. 승화도 있어요. B가 diver. 연막 하나. 이거 롱에서 깠다. 어? 아, 그게? 나 B 갈게 현이야 어 3번에 또 있다 어 3번에 있어 이거 일부러 6번 도심 아닌가 이거 잠깐 나 A 빠졌다 B다 B다 B 맞다 B인가? 아 오케이 내가 A 큰 나왔는데 빠졌다 4번도 큰 어 4번 4번 다운 수납다운이거든 7번 쪽에 있다나 7개 아프다 들어갔냐? 어 라스트 11번 11번? 10번인데요? 10번 10번 람마라는 분 제명시키라고 왔는데 클랜 나갔네 뭔소리야 람마 왜 람마라는 분이 쇼기 추천으로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나갔어 아 왜? 4 4 안 맞나? 지금 말을 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영국이 막박쳐가지고 말을 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말을 해야지 추천으로 할 때는 조심히 해야 돼 3번째는 좀 3번째는 좀 연막 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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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사운드야 7명 나와 4번 4번방 하나 있어요 야 들어와 아아 들어오는게 아니고 3번 앞에 나이스 1 빼고 1 빼고 아 4번방 4번방에서 뒤로 뺐는데 실각으로 쬐고있었죠 쟤 4번방 그거 뭐지 라플이랑 쇼스나 아씨 쇼스나에 4번라플 사나 프 Singapore 그CC 사나 일상 하늘 4번아, 4번 빼고 갔는데 내가 바로 그 옆에서 먹자 근데 그러면은 람마님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은? 람마님 혼자 따로 들어왔고 다른 두 분은 커플로 들어왔는데 응 그분들은 괜찮아 7번 하나 갔다 4번 방 하나 있고 우와 밤에 붙었어 수나, 컷 어, 7번 와이어 왔어요 3번 쪽에 하나 붙었네 롱조차감 나, 어떡해 띠 빼고 와주셔야 되는데 어, 띠 같은 데 언니 띠 롱 전진했어요, 디귿자 오케이, 나 간다 1번 있잖아 2번, 디귿자, 디귿자 2번, 이제 7, 또래 씹 어, 아닌데? 잠깐만, 나 칼도 알갈었다 언니야 아니야 우리 6이야 찡찡이 하다 오름, 하다 오름 롱 아닌데? 우리 롱 아닌데 우리 족배 봤어? 나 잠깐 나 씹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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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기 짱 8번 8번에 4번 4번 루트로 갔어 왤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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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에 있다 에이오게 해 니가가 니가가라 하와이 너넛 저는 룸싸움을 잘 못해요 여기에서 죽을거 같은데 그 다음에 아 찡찡이 말구 찡찡이 현이말구 그대로 덱인거 같은데 아니면 빼서 지하로 갔나 니가가라 하와이 아아 안보여 앞서 8번에 안보여 지하갔네 사운드 어우 나이스 저거 오케이 멜리 히한 키 너넨 나 난넨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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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를 들어라 그리고 간다 야 롱빵 롱있다? 나이수 영양몬 존나잘해 너 쓰나 해 그러게 존댄다 에이 어 7개 에이 가자 누나 7개 둘이네 그럼 에이 화나겠다 둘다 죽음 뭔데 뭔데 블레스쿼드 꿀잼님 어서오세요 리평하셨네 아 기간지러 육대영으로 육덕으로 이겼구만 깔깔 세렝게티의 초원 배우 아니구만 킬로만절의 표범은 있었으면 모를까 영계스가 만족이야 크흐 잘한다 오 우리 그래도 오늘 70프로는 무슨 유리 잘하고 있어 우리 아 다음은 어디야 네이버 네이버는 초록색으로 했으면 다 이뻤어 쓰더 그러니까 근데 저기가 잘하던가 못하던가 그냥 평타였나야되기 기억이 안 나네 시퍼드세요 찡찡님 네에 일어나세요 아니야 한번 봐보자 우리 지금 너무 다 떨어져있어서 파방 파방 어 5번 퍽 어 5번 퍽 두개 파방 나가 지하 하나 마우스동 적배지않죠 에이지않아 에이지않아 어이 뭐야 이거 삐지않아 삐지않아 야 그러면은 에이 둘이라는거잖아 그렇지 어 어 낙하수리 낙하수리 났다 나 4번부 할게 내가 갈게 철대 철대랑 2번 바로 아래에 있는거 같은데 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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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또 어디로 얘 2번 난간에 하나있다 나이스 난간 그 다음에 1번 못보고 뒤데로 깝이 야 뭔데 일단 우리 A갈거야 B갈거야 우리 첫탄에 너무 다 따로 놀았어 L 빠르게 누르면 될거같습니다 A가죠 가자 설 때랑 2번 어 어디라 2번 먼저 가고 차 들어가고 오케이 설 때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았다 맞았다 설 때 아 나도 맞았어 되나봐 어 연막대 어허 야 이러면 안되지 2 2번 난간 2번 난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왜 저걸 못잡냐고 하 야 망했으나 오늘 안 맞아 지금 하나도 안 맞아 멘탈을 펴 멘탈 근데 멘탈 저걸 왜 못 잡지. 왜 못 잡지 허허 돌아 schem goods 아이 젖세そ 아 조 투 팔고 쓰나 삐시아나 야! 뒤! 아! 뒤!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마. 진정하고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하나 나오게 하면서. 일어나고. 일어나, 일어나.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10호 지금 우리 B야. A는 자권만 쳐줘. 2번 나왔다. 2번 나왔다 들어갔다. 5번 퍽. 적 빼지 않아. 2번 다운. 2번 반피. 10호. 챙겨주고. 8번 하나. 10호. 이거 B. B와줘야 돼. 2간다. 적 빼 하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쬐고 있어. 2번 같이 가자. 우리 10호. 자리 잡아줘야 돼. 8번 조심하고. 간다. A쪽에서. 간다. 왔다. 적 빼 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우리. 너무 느리다. 아 우리 너무 느리다고요. 이제 또 빠르다네. 아니. 비를 먹었는데. 왜 서울 수입 안 갖고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냐고. 누구지? 너희야 너희. 너희. 천천히 해. 9번 나왔고. 좋다잖아. 구색 구색. 8방 있고. 나이스 하나 더. 10번 더 하나 더. 어허. 10번 하나. 10번 하나 하고 2번? 10번 하나 하고.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하나 더. 어디. 10번. 9번 하나 더 있네.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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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피 없을 거예요. 권총재. 다 갔어. 난 안전한 걸 원해. 그래서 나는 갈 거거든.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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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네 나이사아이스 아 고바일로 왔어? 나사람 아 코반지러워 이랬다 쓰면 잘했다 방할 때 잘하면 돼 이제 A만 조심하면 돼 아유 말렸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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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같기 그러면 내가 B2 A3 오케이 B자 오케이 아 나왔나왔나왔나 1번 이거 A자 아니야? A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일어난데 A가 아닌데 15다운 아니야? 15 지하 10포야 그게 아까 A 지하로 하나 갔거든? 15로 올 수도 있어요 남태 그쪽으로 돌았거든요 아 아이고 다 죽었다 이거 A 하나 있어 A가 지금 2번 남간 쪽으로 나이스 라스트 2번 지하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어지러워 아우 아우 에어 아우 지하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 지하 점프 사운드 뭐야 아까 지하 안에 그냥 들어가야 되겠지 어? C4 여기 있어 개피야 라스트 1단계 2단계야? 그쪽에 있어 그냥 이렇게 안보여 안보여 메이저도 헤드했어 나이스 아 어지러워 키블롱 안보이고 이거 빠른 반 피폭이 많은데 은근히 8번 나이스짤 뺏어봐 뺏어봐 아 2하나 2하나 반샷돌 A 2반 조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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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있어요 누나 바로 1있어 아 8번 B로 가야하나 8번에서 멈춤 하나 반샷돌 설때 하나 설때 하나 8쪽 나이스 B야? 아 A지? B끝끝끝끝 아 아 죽어 B끝끝끝 아 아 죽어 B끝끝 아 미안해 내가 늙어서 그래 용서해 B끝끝 내가 죽일련이야 미안해 B끝끝 나같은앤 죽어야돼 B끝끝 언니 A에서 다 죽였으면 B끝끝 아 내가 지금 머리가 안돌아가 머리가 아파 B끝끝 B끝끝 아 미치겠다 B끝끝 B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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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혼자 볼게 B끝 지하쪽 맞아야지 B끝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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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끝끝 B끝 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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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7이 뒤치기합니다 B끝 B끝 다 죽었어 B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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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나 갈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내려. 응. 응. 나이스 짠. 나 4번 클리어 시킨대. 없지? 아 어디가? 안 보여 여기. 13번 안 보였고. 적배 쪽인 거 같은데? 8번 2번에도. 적배.. 센터! 저기 뭐야? 15번? 저기.. 아.. 11번 롱 끝? 센터! 센터! 센터? 아니야. 아.. 왜 그래. 파라마 파죠. 안 보여. 8번 일대. 네. 나이스 짠. 너 5번.. 5번 온 것 같은데? 다가가? 뭐야 우리 너무 구멍이 많잖아? 이렇게.. 다가가? 다시 밀쳐다니다. 오! C4! C4 어딨는데? 8번? 아가리아도 씨. 적 1번. 이 싸가지가. 적배. 1번. 아.. 저 시작해. 웨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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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냐. 역량이 거를 얄대. 아.. 아닙니다. 우리.. 어! 언니 감동.. 응? 감동. 뭐가. 역량이가 내 거 약 보여주세요. 어어.. 쩐다. 감동. 감동의 물결이네? 감동 쓰나무해. 16번 클리어 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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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좀 빠른 것 같다 A 맞다 4번 2 난간 하나 들어왔다 둘 들어왔다 둘 A 설대 하나 있고 하나 둘 아 A야 2번 2번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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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난간 둘 둘 하나 아 둘 하나 더 잡아 잡아 밑에 밑에 나이스 하나 더 설대? 1번 1번 아 이 바보들아 하 가사 잡아야 되는데 시간 어 거기 뒤에서 멀리 멀리 갔으면 된다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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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존나 욕먹겠다 아니 저사를 해놓고 4번을 안먹으면 그니까 나 저렇게 딱 해제하면은 모르는데 진짜 얼탱이가 웃기다 쟤는 아니 근데 쟤 분명히 쟤는 시간 번다고 멀리 간 거일텐데 어 나 진급됐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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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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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쉬는거임? 놀이 좀 들을까 했더니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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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어디야 흠 처음봐 노컬처럼 오르다고요? 응 나 처음봐 처음부터 이제 크흠 다시다 다시 크리전에서 처음봐 크리전에서 크리전에서 저기 그 뭐지 블록 ARD 블랙스코드 개그 공신급이래 다 마블바이브 사람이에요 아아 천천히 해 나이스 짠 전진 먹어줘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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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게이지 안보이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내게 달려 아 어 맞아 그거 어제 갓뱀스 게이지 안될 때도 있어 누구 셈? 스나 있어! 입구 스나이퍼 우리 다 너무 열려있다 이 거에요? 몰라 나는 안 깠어 엄마가 뭐지?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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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알자 이렇게 되면 에이 한번 가볼까? 뭐야? 4배 어? 아이씨가 있네 여기 야 뒤치기 조심해 뒤치기 간다 나 현이야 니가 봐줘 울베 봐봐 1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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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우리 뒤치기 온다 이거 아니 왜 아무도 아이는 내가 뒤치고 다시 아니 아까 나 죽은거 못봤자? 냥이는 잘 지냅니까? 이름을 까먹었다고 좀 뒤에서 좀 뒤에서 줌을 땡기고 오오오 그냥 기다리면 돼 오오오 뒤에서 막으면 돼 응응응응 방금 너무 앞뒤서 진거 나 4번방 갈꺼 제가 봐 기다려봐 사방 있으면 사방 있어 창 스나이퍼 창에서 다시 입구 쪽으로 간다 아 센터 둘나왔다 미치새끼들 3번 하나 전진하는데 울베로 8점 사방팔차 아 타임 씨 3번 2번 둘 2번 하나 1번 하나 2번 쪽에 둘 있어요 얘네들 분명히 전진온다 박차 박차 3번 아 타이밍 봤지 와 씨 으음 에셋 들어가겠다 얘네들 전진오니까 따고가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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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누구야 누군지 말 해야지 알아요 저는 아 아 아 어 나 봤다 4번 3번도 1번 하나 있었고 테란? 테란이 누구지? 아무튼 총 맞았다 4번 또 총 맞았다 제일 걱정하네 8점 4번 4번 계속 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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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쪽 하나 있어 서 있대 하나 더 아 A 하나 더 있다 아.. 아 나 더 빠네 아 뭐야 다만클이네 20도 어! 오바나나 귀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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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랑 이렇다 우리 작업을 안 치니 왜 그 자리 그대로냐 우리는 시각이 안 보이고 일단은 핏 A 한 명 있어 아 외벼 완전 개피 외벼 두뇌로 아 아 아 육 둘 하나 더 아 아 맞다 비치기 아 내 비치기 아 아 말을 안해 아무 듯이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말을 해 서로 겹쳐 자꾸 그리고 같이 뒤져 그리고 같이 뒤진다고 오케이 나 A 갈게요 그러면 센터하며 봐주고요 나 케빈에 넣어서 볼까 나 케빈에 넣어서 볼까 센터스나 음 어 이구이 엄마 아 폭 사방하나 폭 1번 하나 왔어 라프 응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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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창 앞에 하나 더 사창아 나이스 창압 창압 삐있고 네 5번 파기 아이고 철다리 철다리 라이벌임 아 뭐야 아 내벽 내벽 아 미치겠다 내벽 삐치 삐치 시퍼먹는 사운드 창쪽 내벽 조심 나 개피야 완전 천천히 하면 돼 네 이거 A 돌리는 거 아니냐 삐치 얘 한 번만 들어가있어 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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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게임 줘볼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무도 안 잡네. 나도 똥쌌다. 센터 하나 있다. 이제 살 때가 된거지. 다은야 진짜 똥쌌네. 어지러워. 내벽하고 칠다리 쪼. 철다리 끝. 나이스. 5번 땡겨줘야돼. 땡기는게. 하나 된거 같은데. 와 나 개핀. 왔다. 내벽줘 하나. 잠시만. 점프도 안 보이냐. 7호 안보이고. 내벽도 안보여 지금. 돌린거 조심하되. A로 들어왔지 니가. 나 3번으로 온거야. 3번으로 했어? A조심. 2스나. 1번으로. 저거 뺐 저기 1번. 1번 패스 하나. 1번. 1번에서 A로 온다. 1번에서 A로 온다. C4 있어? 응. C4 설중. 설중 설중. 설 때 그대로. 설 때 그대로. 왼쪽 왼쪽. 왼쪽 박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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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멋있어요. 꾸덕꾸덕. 멋있어. 꾸덕꾸덕. 내꺼. 날꺼. 4번. 4번 방 들어갈게. 으흠. 그러면 내가 A 갈거고. 중앙 한 명 봐줘야. 한 번에 A 찔러고. 아휴. 어. 니가 갈래? 아휴. 니가 왜 서로 그래. 니가 A 깨끗하는 표지를 못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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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꾸게 Morgan. 시eled호 grandma. 토대룶. 이천 바. mark. 이게 다 똑같이. 힌들 이제는 단양이야. 어... 재미난다. 어디에 숨 imply다.. اس하니. Dale'' insulted received. 하느 fe miraclesez. 으쯛. 저цион하고 문ibility کہ게 blown unlike. estak. 한 번 맞았다 이거 오는 거만 먹는다 이거 막으면 돼 아! 으음 10호 먹었다 두 명이서 두 명 다 있어 두 명 다 있어 뒷길 하나 A 설대 뒷길 계속 A 설대 있다 뒷길 잡을 수 있겠어요? 파이팅 포 포 시간 27초 괜찮아 아직 아 나쁜 게 아프고 설대 설대 하나 뒷길 수 다 괜찮아 수고수고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거야 진짜 거의 이길 뻔했어 거의 이길 뻔했어 계속 몇 판 잘했어 미안해 내가 뚱만 안 쏴도 아니야 몇 분씩 신데레나 이제 난 근데 아 너 갈거야